울진 왕피천 유역의 특색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탐방로와 안내소가 개통됐습니다. 왕피천 계곡 에코투어 사업단이 운영하게 될 탐방 안내소와 전시관에는 탐방객을 위한 휴식 공간과 각종 동식물의 생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. 낙동 정맥 중앙부에 위치한 왕피천 유역은 녹지 자연도 8등급 이상이 전체의 95% 정도로 자연 경관이 우수하고 사냥과 삭, 담비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해 환경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.